오늘 말이죠. 저희와 함께 할 분은요. 괴물 신인 시크릿 넘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hat's your number? Hello! I'm your number.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요. 바로 어떤 게임이죠? 첫 번째 게임은 한국스럽고 한국적인 게임. 바로 투어입니다. 이 게임에 팀을 나눈 다음에 저희가 쌀과자 따먹기 게임을 할 거예요. 인도네시아 독립 기념일 때 맨날 하는 그것도 인도네시아 밥상에 항상 올라가는 그룹목과 함께하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죠. 맏언니와 막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크릿 넘버가 원래는 넘버 파이브잖아요. 넘버 파이브. 근데 넘버 식스로 할게요. 바로 옆에 있는 MC 한 손. 손 한 손. 저도 하는 거예요. 그럼요. 멤버를 껴드릴께요. 제가 넘버 식스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막내부터! 맞으면 따가오니까! 자 첫 번째는 실패! 아 안타깝습니다.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두 번째! 이게 또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러하다. 오 좋아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지 있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박 진짜 잘한다 우리 잘한다 아니 우리 이렇게 팀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1대1 비기 상황이에요 마지막 집중 아 집중해야 돼요 집중 저희가 조용히 하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오!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팀을 나눴습니다 마더네 팀과 막내 팀 부릅뿡뽑기 자 갑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아 치기합니다 티타 어 저 수남 완벽하게 완벽하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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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원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화이팅해 화이팅 화이팅 찢어 찢어버려 찢어버려요 조금만 더 어 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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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먹어요 언니 제일 잘하는 거예요 먹어요 먹어요 언니가 제일 잘하는 거야 수남이 제일 잘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치 다치 다 다치 자 티탄도 성공했어요 자 그렇죠 한솔 한솔 어 여유? 완전 여유 자 다치했고요 자 마지막 아 잠깐만 어떻게 했어요 자 좀 더 좀 더 좀 더 오케이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지금 동점이에요 동점 동점입니다 동점 동점 자 한입 미어버려 미어버려 자 자 시간은 없습니다 아 자 화이팅 아 과자가 멈춘 다음에 엉덩이 그만 한입만 먹는 성공입니다 한입만 먹어도 한입 한입 먹던걸 지금 다시 바꿔 가면서 자 한입만 자 한입만 자 한입만 한입 아 아 아 아 아 아 대단하 마돈니 팀이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mat